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외모는 아니야 애교 있는 성격은 더욱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너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문자 하나에 올라가는 광대 나도 모르게 너의 인스타를 왔다 갔다니 혹시 다른 남자 사진의 좋아요는 누리는지 늦어지는 답장 속이 타고 전화 한 통에 어깨가 됐어 사랑해 어 이런저런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직진할래 사랑해 어 넌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 말해 다른 친구들 나에게 말하길 너무 변했대 이건 비밀인데 나도 알고 있어 카톡 알람도 넌 빼고 다들 무음이야 너의 연락이 제일 중요하니까 잠에 들기 전 오늘 했던 카톡 읽어보고 왜 또 바보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건지 아이쿠 심장은 나대지마 진실의 광대야 이제 들어가 사랑해 어 이런저런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직진할래 사랑해 어 넌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 말해 음 알긴 할까 널 좋아한 이유로 고민 많았어 바보야 자꾸 설레게 웃지마 사랑해 어 이런저런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직진할래 사랑해 어 넌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 말해 사랑해 어 너는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 말해 아멘